4대를 얻고 왔는데 5대는 5만원이 들어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작곡가 권채혜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사항 다 같이 가고, 필라테스 타고 있어요 수업을 열심히 마고 있어요 스티족으로 가다가 수업배부를 하더라고요 숫자, 카페, 그루베리스, 민준아,ины, 다음은 카메라 및 자동차 지원하기 제 잘 모르겠으면 태큐보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참여자분 자체도 이제 다 2년이라 생각해서 우린 뭐 아무 문제없이 내일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가자! 오세요! 죄송합니다! 오세요! 잡아봐요! 찍어달라고 한번 찍어줄까요? 네, 찍어줄게요. 축하해! 덕후루 이렇게 되겠는데요? 덕후루 멍무 덕후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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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